안녕하세요 행복체면사 청명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내 마음의 깊은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초면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 속에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는 겁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몸의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편안하게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누우셔도 됩니다 최대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자 되셨나요 자 숨을 깊이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한번 더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내쉽니다 한번 더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편안하게 내쉽니다 최대한 호흡을 천천히 유지합니다 이제 모든 의식을 당신의 머리끝에 집중합니다 머리에 힘이 빠지고 편안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잡했던 당신의 머리를 푹 쉬게 해줍니다 머리가 편안해집니다 이제는 이마에도 힘을 뺍니다 당신의 이마가 편안해집니다 눈꺼풀에도 모든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눈동자가 편안합니다 이제는 양 볼의 힘을 천천히 빼십시오 입술과 치아와 혀의 힘을 천천히 뺍니다 릴렉스 됩니다 턱에 힘을 빼십시오 턱에 긴장이 빠지고 편안해집니다 이제는 목의 힘을 천천히 뺍니다 긴장했던 당신의 목이 편안해진다고 생각해 봅니다 어깨에도 힘을 뺍니다 무거웠던 당신의 어깨 위에 짐을 툭툭 dribbb 퉁툭 내려놓 ед 힘을 쭉 뺍니다 당신의 어깨가 편안해집니다 이제는 두 팔의 긴장을 놓아버립니다 팔꿈치에도 힘이 빠져버립니다 손목과 손가락 끝까지 완전히 힘이 빠져버립니다 손가락 끝의 감각이 나른하고 몽롱해집니다 이제는 가슴의 힘을 뺍니다 답답했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저 하늘의 밝은 에너지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합니다 심장이 천천히 띕니다 뱃속 전체에도 힘이 빠지고 편안해집니다 위와 장이 편안합니다 아랫배에도 힘이 빠지고 편안해집니다 이제는 등의 힘을 뺍니다 긴장했던 등의 힘이 빠지고 나른해집니다 허리와 엉덩이에도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허벅지에도 힘이 빠진다고 상상합니다 무릎과 종아리에도 서서히 힘이 빠지고 당신은 편안해집니다 당신은 편안해집니다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완전히 힘을 빼버립니다 머리끝에서 손 끝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괴롭히거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위한 깊고 편안한 휴식시간을 갖습니다 이 편안함을 느껴봅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음의 계단을 떠올려봅니다 당신의 저 깊은 마음 속으로 내려가는 그 계단을 떠올려보십시오 잘 떠오르지 않으시면 마음의 계단이 있다고 생각만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당신은 그 마음의 계단을 따라 저 깊은 마음 속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열 깊고 편안한 무식의 마음 속으로 내려갑니다 아주 편안해집니다 아홉 더 깊이 내려갑니다 여덟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내려가십시오 일곱 여섯 다섯 더 깊이 내려갑니다 다섯 다섯 당신의 깊고 순수한 마음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다섯 네 넷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더 깊이 내려갑니다 더 깊이 내려갑니다 셋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갑니다 둘 둘 둘 당신의 깊고 순수한 마음 속으로 내려갑니다 하나 아주 편안하고 깊어집니다 여 넷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십시오 당신의 깊고 고요하고 순수한 그 마음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이 편안함을 느껴보십시오 1분 정도 이 깊고 편안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가장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도 됩니다 1분 정도 아주 깊고 편안한 시간을 갖습니다 당신의 내면은 당신을 가장 편안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네. 편안함을 느끼셨나요? 이제 그 편안한 마음을 갖고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영혼에게 나의 무의식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그런 따뜻한 마음을 전해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잠시 후에 눈을 뜨더라도 이 편안함은 이 무의식과의 대화는 그대로 유지되고 기억됩니다. 셋. 이제 최면에서 깨어납니다. 둘. 이제 의식이 빠른 속도로 돌아옵니다. 하나. 이제 의식이 완전히 돌아옵니다. 영. 천천히 눈을 뜨세요. 혹시나 피곤하신 분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 푹 주무셔도 됩니다. 피곤하신 분들은 푹 주무셔도 되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이제 눈 뜨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천천히 일어나셔도 됩니다.